연방정부가 LA 시간으로 어젯밤 9시를 기해 문을 닫았습니다. 연방정부가 폐쇄됨에 따라 오늘부터 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집행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폐쇄되면서 무급으로 집에서 쉬어야 하는 해당 연방 공무원 외에 시민들의 경우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시민들이 영향을 받는 부문으로 예상했던 여권 업무의 경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우체국에 연방정부 측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공문을 보내지 않아 여권 신청 접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폐쇄로 관광업계는 대책 마련이 분주합니다. 요세미티 등 국립공원이 문을 닫으면서 현재 출입을 금지시키고 공원 내 캠핑이나 호텔 투숙 중인 여행자들은 48시간 이내에 국립공원을 나와야 합니다. 관광사들은 국립공원에 머물 수 없음에 따라 주정부 운영 프리웨이로 국립공원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형식으로 임시 대체하고 있습니다. 요세미티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스테일 하이웨이가 지나가기 때문에 문제없이 들어가실 수 있고요. 특히 타이오가 패스, 요세미티 코스는 문제 없고 그리고 또 그랜드 캐니언 같은 경우에 일본은 오픈되어 있고 일본은 또 닫는... 스몰 비즈니스 융자 SBA 론 심사도 전면 중단돼 은행의 해당 금융기관들은 융자 신청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이미 신청 단계였던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은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하루빨리 정부 폐쇄가 끝나기만 기다려야 합니다. 연방정부 폐쇄에도 우편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소셜 스키리티 연금, 메디칼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연방정부 폐쇄의 주인공인 대통령과 의회 의원들은 그래도 봉급을 받는 가운데 연방정부 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일반 시민들에게 주는 영향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시선은 오늘 하루 종일 워싱턴 정가로 쏠리고 있습니다. LA팀 프라임뉴스 이사년입니다.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